2분만 이득 2분만 이득 이득 보는 거 있어? 아! 야 너! 너 진짜 너 야! 야! 아하하하! 아하하하! 안녕! 제가! 하하하하! 멍청한 녀석아! 일로와 일로와!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이 엿씨 먹었으니까 우리 팀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다 나 욕한다 늙은 키키키 야! 쓰레시! 왜 안살려주냐? 이런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하하! 오늘의 사자섬어 한마디 끝! 좋았어 적절하게 센스있게 잘 넘겼다 나도 채빙주고 아차했어 안하진 않을까 잘했다 야! 근데 왜 이렇게 갱 안와? 나는? 나 이거 탑신병자 아니지 나는 갱 왜 한번도 안오냐?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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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웃냐? 내가 더 잘 웃어 CS 137개? 상당히 양호해 하나 안와 any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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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도발 왔지 와 와 이제 또 아리까지 세상에 와 돌아서 와딩까지 와 진짜 나쁜 애들이다 진짜 나쁜 애들이다 이게 따돌리는 거 아니면 뭡니까 이게 어? 이게 관심 가져주는 겁니까? 어? 저렇게 때리는데 나를? 포탑이 파괴되었어 떼기 여기서 딱! 포탑이 파괴되었으니 흔복기 잡았다 아! 예쁘게 안 예뻐 악 악 악 악 악 아 슈퍼 세이브 오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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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 건가? 아 렌가렌가 도망가 도망가 이 녀석들 난 담을 넘어갈 수 있지 담타기의 달인이다 궁극기 없을거야 아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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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맞어 무조건 잡겠다는 렌가의 의지 아아 궁극기 점프하기 일부 직전 밑단다 여기서 스탑 그리고 빠지고 Q 피해 좋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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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Q 한 번 Q 두 번 2 한 번 Q 세 번 좋아 오후 오후 좋아 아아악 와! 으야아아하하하 선복 뭐야아 잘했는데 와 대박이다 획불까지 좋아 isième 노린거죠? 뭐를 무엇을 노려 사는거였는데 사서 죽음 ㅋㅋㅋㅋ 아 헤헤 그거를 타이밍이 맞게 땡겼냐 대박인데 애몬 형 채팅창 보지 말고 집중해줘요 팀원들이 불쌍해요 개소리하지 마라 채팅창 보고 해야 멘탈이 안 빠개진다 게임에 집중한다고 잘할 것 같냐 그럼 뭐 혼자 할 때 내가 다이약 진 궁 써요 고맙다 이거 봐라 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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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레이브 데 리그의 옹골 환영한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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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너희들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드디어 1인분 궁플레이를 했다 고맙다 고마워 고맙다 빠져라 빠져라 넥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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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그러냐 왜그러냐 너희들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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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프 데미크에 온걸 환영한다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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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이씨 빨리와 일로 와 포지션 좋았다 포지션 좋았어 세상에 울타리 밖에서 사자를 1펀치 때리면 1펀치 2펀치 사자는 나를 물 수 없지만 나는 사자를 때릴 수 있어 이러면 사자도 잡을 수 있지 좋았다 내가 봤을 때 50%의 확률로 이겼던 드레이븐의 허벅지를 공개한다 으흐흐흐흐 더블리 승부 가자 가자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선치입니다 급혐이라고 그렇다면 드레이븐의 엉덩이도 공개한다 우호우 가자 빨리 가자